두 번째로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? 아파요 그대 라는 노래인데요 제 타이틀 곡 중에서 한 곡이에요 저한테 준 분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연인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가사를 많이 아팠겠다 그래서 이 아파요 그대 제목부터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노래를 쓴 분의 그 아픈 마음이 절절히 곡에 스며들어 있겠네요 아파요 그대 청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파요 그대 밤을 뒤돌아가던 그대 뒷모습 자꾸 멀어져가는 내 심장도 이제 느낄 수 없어 다가가려 해봐도 떠난 길이 너무 추운 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데 그대 그대 역시 알까요 이런 내 모습 피었던 꽃이죠 어둠이 스며들 때 나 그댈 모른 척 살까요 그대 그대는 왜 멀어지나요 추억이 날 지워갔나요 가슴이 마음이 아파지나요 슬슬이 밤을 먹고 머리를 다루고 홀로 있는 내 모습 너무 낯설어 아무렇지 않은 뒤 추억의 길을 걷다 그대의 빈차를 느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데 그대 혹시 알까요 이런 내 모습 피었던 꽃이 지고 어둠이 스며들 때 나 그댈 모른 척 살까요 그대는 왜 편을 가나요 그대는 왜 멀어지나요 추억이 날 지워갔나요 가슴이 마음이 아파지나요 추억이 날 지워갔나요 가슴이 마음이 아파지나요 추억이 날 지워갔나요 기가 다섯 어느 else 추억이 날 지워갔나요 추억이 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